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강원과 영남 지역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은 빗줄기가 약해졌다 굵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취약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20에서 40mm, 특히 전남 지역은 시간당 최대 60mm에 물벼락이 쏟아지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서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밤부터 비구름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해서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침수 등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의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은 30에서 많게는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7도 가량이나 낮겠고요. 그 밖의 지역의 낮 기온도 부산 26도, 대전 25도, 창원 26도, 여수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이 잠시 물러나면서 비가 점차 소강상태를 보일 텐데요. 곳에 따라 약한 비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목요일부터 정체전선은 다시 활성화돼 전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